XSFM입니다. 뉴스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라운드업 에디터가 바빠서 원고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라운드업 있습니다. 왜 에디터가 정리할 일이 없느냐 딱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뉴스는 이번주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뮤직어워드가 BTS에게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올해의 듀오 혹은 그룹상을 줬습니다. 저의 감상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는 처음에 그래미 시상식의 시청률을 노리고 생겨난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시장은 썰썰하거든요. 아메리칸 뮤직어워드가 좋은 성적을 보이자 틴스튜이스 어워드 같은 시상식도 생겨나죠. 이게 미국 대중 전체가 아니라 10대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광고 수익은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미와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는 시상하는 상의 이름으로 서로의 온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래미는 거의 모든 상에 베스트라는 단어가 붙고요.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는 거의 모든 상에 페이버릿이 붙습니다.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가스펠 앨범 이런 식입니다. 그래미는 거의 모든 분야에 형용사 베스트를 붙이고 비슷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는 페이버릿 앨범 컨츄리 페이버릿 송 R&B처럼 대중의 인기를 대변한다는 의미를 주로 담아서 페이버릿을 붙입니다. 똑같이 지들끼리 하는 연애자본 확대 재생산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미는 작품성과 시대상을 넣는 노력을 혹은 노력하는 척을 합니다. 그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뮤직어워드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상을 받습니다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저스틴 비버처럼 질문은 그 여러분이 누구냐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수인 백인 저스틴 비버처럼 그리고 그 중에 구매력이 더 있는 곳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입니다. 저스틴 비버처럼 역대 아메리칸 뮤직어워드의 아메리칸 뮤직어워드의 올해의 아티스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를 돌아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스 브룩스 엔싱크 유투 마다나 케미 체스니 켈리 클락슨 라스켈 플렛츠 케리 언더우드 저스틴 비버 원디렉션 최다수상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대부분 컨츄리 아니면 미국 아이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름 중에 저거 누구지 싶으시면 다 컨츄리 아티스트입니다. 와 후보자가 올해 아티스트상을 BTS가 탔잖아요. 네. 후보자가 진짜 후덜덜하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위켄드 아리아나 그랜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누굴 줬어도 안 이상했죠. 네. 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최다수상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심지어 컨츄리 스타 슬래시 아이돌입니다. 대부분 올해 아티스트는 아메리칸 뮤직워드가 주면 컨츄리나 미국 아이돌이라고요. 유세균종 아티스트가 수상한 것도 딱 3번입니다. 그중에 한 번인 96년의 TLC는 가스블룩스가 수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받았던 거였습니다. 빼면 크리스 브라운이랑 누구지? 노래 잘하는 키 조그만한 머리 큰 아저씨? 노래 잘하는 저기 저기 브루노 마스밖에 안 담아 브루노 마스 맞아요. 저는 지금 여기 실크소닉을 보고 있으면서도 브루노 마스가 생각이 안 났네요. 최다선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0년대에만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를 5번 수상을 합니다. 이 기록이 미국 대중문화의 로컬화와 팝현화를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힙합 일변도로 2010년대는 전세계 팝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10년대의 아티스트는 드레이크입니다. 넓게 봐도 브루노 마스와 아델 정도밖에 안 떠오르네요. 그들을 제끼고 테일러 스위프트로 10년대를 뒤덮었다는 건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과 이렇게 달랐구나 혹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괴리되고 있구나라는 증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변화는 2010년대 말부터 가속이 더 붙었죠. 비틀즈 시대의 브레티시 인베이전은 이제 뛰어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시장이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 내 뮤지션들 사이에서 유색인종에게도 감점요인 넣은 것 같은 결과를 보여주던 AMA가 미국말 노래도 몇 곡이 없는 한국어 앨범과 일본어 앨범만 많이 냈던 다른 나라 아티스트에게 간판자리를 내주는 장면을 본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 양반들 이거 안 이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겠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 최고의 그룹상에서 실크소닉을 제치고 BTS가 탔다니요. 어쩔 수 없던 겁니다. 아니 마룬5는 올해의 마룬5는 별게 없었다고 쳐도 올해의 실크소닉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보통 미국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이 사람 지면 우리는 폭동 땡땡 워 위 라이엇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은 몇 날 며칠 뉴스가 되진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어제 오늘은 한국은 전두환 사망이 톱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좋은 뉴스라 그래서가 아니고 충분히 나쁜 뉴스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최악의 범주자 중에 한 사람이 막대한 추징금을 띵까고 갔으니까 천수를 누리고요? 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덜 지을 기회가 이렇게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저 집안 사람들 마인드로 봤을 때 당연히 국가장을 치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당일날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저 집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건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사망이 불과 몇 주 전이고 전두환 사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여튼 국가장은 커녕 지금 민정당료 정당의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마저 그 장례식에 조문을 못 가는 분위기 정도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안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위 윤상현 의원 한 사람 같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본 뉴스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말이 바뀌었나요? 말 바로 바꿨죠. 아 그래요? 몇 시간만에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간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문에 이른 퍼센티지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캠프는 나쁜 일이라고 언론이 해석을 하면 그건 몇 날 며칠 몇 달간 뉴스가 됩니다. BTS가 상탄 좋은 일 말고요. 종부세죠. 이번 달은. 사실은 2% 아니다. 강남으로 보면 되게 높다. 국민들 중에 아기들을 빼면 좀 더 비율이 올라간다.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제가 정리했어요. 드디어. 이 어휘집을. 아우성 깊은 한숨 울상 발만동동 세트 메뉴. 진짜 지겹게 읽으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사라지면서 갓 오브 워의 보스가 크레이토스한테 당해보기 전에 막 울부짖듯이 그렇게 울고 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거의 모든 보수지, 경제지 플러스 몇몇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울고 있었죠. 포털은 그런 곡소리만 차곡차곡 모아서 맨 앞 화면을 도배했죠. 실로 역사적인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쯤 참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죠. 그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단어가 세금폭탄이지요. 제가 이게 무슨 월간지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동화였는지 조선이었는지 아예 세금폭탄이라는 별책부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사선 보진 않았어요. 폭탄인가요? 그건 터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썬더텍의 시대니까 투척 이러면 문제 맞추면서 계속 옆으로 넘겨야죠.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 잘드는 칼을 보통 모두가 다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흔한 세금이 조정될 때는 쓰지 않아요. 주로 부자들이 내는 혹은 투자에 붙는 세금이 생기거나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휘두릅니다. 작년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여당이 에두벌론 띄우자마자 한참 세금폭탄 얘기를 떠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또 공정논란에 갑자기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투자해서 번 돈이면 노동해서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붙어야 공정하지. 아니 부동산 같은 자산이 그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뛰면 노동해서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붙어야 공정하지. 부자가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부자가 부자라서 번 돈이면 세금을 기꺼이 더 내야지. 이런 생각이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 잡히면 이 세금폭탄론은 씨알도 안 먹힐 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이 안 먹히는 날이 15년 만에 온 겁니다. 이제 안 속죠. 부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될까 봐 가지는 공포에 온 국민이 떨었던 게 15년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한 첫 주간이 한국은 이번 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겨레나 경향이 보여주는 비판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찾아보시면 이거 사실 위협 안 된다. 부담도 안 된다. 실제로 조세정의를 이루는데 부족하고 너무 약한 세금이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먹고 샤워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겁을 덜 먹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벨을 누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1억 1억당 3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현실화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적응해서 잘 살 겁니다. 누가 지금 자동차세 때문에 차 못 몰겠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울상 짖고 깊은 한숨 쉬면 왕따당할 거예요. 지금 보수 언론이 마음이 왜 급하냐면 안 그래도 겁이 많은 부자 마인드인데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벨루는 게 싫은 겁니다. 처음 내는 게 제일 싫고 겁납니다. 왜? 10원이어도 씻습니다.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집권을 한 게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15조 수정헌법을 통해서 흑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무서웠던 거지. 첫 발을 무서워합니다. 불로소득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저는 지금의 저항이 가장 심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은 이미 이걸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분위기를요. 세금폭탄론 이제 한국인들한테 안 먹히나 보다. 그러면 이걸 재빨리 윤석열 캠프에 전달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종부세 철폐하라는 소리를 크게 떠들고 다닐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책임지려면 국민의힘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민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시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어렵게 4년 동안 만들어놓은 마법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거짓말이 마법처럼 작용하면 그 사회는 거기서 깨어나는데 수십년도 더 걸립니다. 한국에서 레드 컴플렉스가 극복되는데 60년 걸렸죠. 요즘 인권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왜냐하면 한국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장착한 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이거 깨어나는데 또 몇십년 걸릴 겁니다. 활동가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번 주처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법에서 깨어나는 이런 장면을 관찰하셔야 돼요. 이런 날도 옵니다. 여당 여당이 이번 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안 보는데 선대위 쇄신이라는 말을 이번 주에 이슈 단어로 쓰기로 한 것 같아요. 저희들 녹음하는 이 시간에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말을 할 때 완전히 한 귀를 흘리셔도 좋은 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혁신 쇄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혁신이 잘 안된다는 말을 정치인이 하면 그 말은 하품하고 등치시켜도 될 정도입니다. 정보값이 없습니다. 원뜻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당이 지금 후보가 들어선 뒤에 컨베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10% 내외로 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지했으면 이게 잘 못 돌아가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었던 거고 이재명 캠프는 잘하고 있던 겁니다. 선거를 많이 해본 캠프 내부는 알고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나서서 선대위가 느리고 무겁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게 하겠다. 라는 말을 했죠. 쇄신 어쩌구는 거포장용 표현이기 때문에 최근에 당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하나는 원래 후보의 적극적인 서포터였던 열린민주당이 지금 2년간 애써 뒷짐지던 스탠스를 바꿔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합당을 하려고.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탈당했던 혹은 탈당시켰던 인사들을 복당시키는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말을 기자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의 현상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이 선택했던 전략들이 있죠. 복당문을 좁힌다. 공청 컷오프를 겁나 까다롭게 한다. 이런 기준을 넣어서 인적 쇄신을 냈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해서 한 15년 동안 4분 5열에서 먼 길을 서로 돌아왔던 민주당이 단일한 대우로 뭉치는 결과를 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선거 결과도 지금 여당 후보가 보여주는 쇄신의 메시지는 그런데 2020년에 만들어진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2020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그동안 원치 않게 당에서 자리를 잃게 됐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승자는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말할 것 같으면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중진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국회에 그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의지가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상황이었죠. 그걸 단 16개월 만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승리입니다. 구성원과 지지자 협력자들에게 리워드가 돌아가야 되죠. 다만 시민들이 웬만하면 잘 분열하지 않은 것 같은 내부 대립에 큰일을 그르치지 않는 것 같은 민주당을 보게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을 여당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로 기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듭니다. 민주당은 평생 2등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내부에서 싸우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의 기억. 지금 기억 안나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씨가 민주당의 대표였던 것은 불과 7년 전의 일입니다. 비유로 가득한 뉴스 라운드업 이었습니다. 종부세 관련 기사는 재미있는 게 많네요. 그거 꼼꼼히 모아놔요. 설날에 닥쳐서 일하지 말고. 제가 지금 한국경제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사진이 있어요. 한 시민이 1800만원이 부과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렇게 있어요. 확대해봤어요. 건물이 36억 짜리예요. 심지어 공시가격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농축산인과 덕질인 헬마우스 기사 모아놓으세요. 지금이 대풍이야 이 사람들아. 뉴스 라운드업 이었습니다. XSFM 입니다.